한글자막 by 한효정 역사를 이전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지 신채우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제 그제 저는 강복회가 주관하는 79조년 강복절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종찬 강복회장의 말씀을 새기면서 강복된 지 7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정부주관 행사와 강복회 강복절 기념 행사가 다른 곳에서 열리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제 36년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업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은 내 면제비를 주고 후쿠시마 해고염수를 홍보해 주고 그리고 독도에 일본 자의대가 진입을 허용하고 내일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아마 한빈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미래학을 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심지어 유라이터 친일 인사를 우리의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회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김행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체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75석 범야권에 192석을 주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정말 무도하고 역사인식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단호하게 엉쟁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정말 우리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체대불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중소기업 이자폭단 때문에 죽을 맞습니다. 국회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라는 요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체백특검 그리고 금사탄핵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거부권 그리고 필리버서트로 강대강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댁 종련 때 단 한 건도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한 건, 박근혜 정부 두 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노랑봉투법 그리고 우리 민생재형금 25만 원법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복염천 대의에 왜 이렇게 서울시당 당원들께서 장충체육관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서울시장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정경고체를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민주진보개혁진흥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에 승리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DJP 단일화를 통해서 최초의 수평적 정경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집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점, 민주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낼 때만이 저는 자기 지방선거, 자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들과 함께 대해 반부 앞서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당대표 갱선해온 이재명 후보님, 김지수 후보님, 또 최고위원 후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연납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경, 강성, 개혁의 딸, 지지도하고 저는 결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더민주핵신회의 이재명 후보께서 2년 동안 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당권을 갖고 있는 당이 또다시 그것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차기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을 살려낼 때만이 우리는 지선 대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김지수 후보입니다.